어? 아저씨! 너, 옷을 좀 사방하게 입어봐. 뭐하냐? 가게나 갈 준비하지. 넌 얼굴이 흐리멍뚱해서 그렇게라도 입어야 튀어.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밑쪽 꼴았냐? 너 지금 삐진 거니? 아, 삐졌어요. 눈 보니까 삐졌는데 뭐. 원래 이랬나 봐. 원래 이렇게 생겼어. 다, 오빠한테 해가 돼줄게. 나 오늘 신입자 동체라고 해. 김차라 사오지? 내가 사고 싶은데, 500원이 없어가지고. 할 수가 없어. 보길래? 안 될 것 같아. 내 사오면. 다른 건 어떻게 하는 거야? 안 될 것 같아. 비치 없는άλ에, 안고 없는 뚱뻔에, 안고 없는 보쌈에, 모두 범위가 되기시길래. 그거에 뭐 없는 치티네모? 또 뭐가 있을까? 절반 뭐라는 거야, 또? 아쉬울 때만 목소리 착 내리깔고 젖은 눈깔로 사람 애간장 후벼 파고는, 어? 아, 이 또라이 새끼 친구한테 또라이가 뭐냐? 왜 유도보면 있잖아요 유효, 절반, 한판 간슬게 다 빼먹고 바로 쌩 까고 이 이기적인 새끼야 소궁이 특수구인 오케이! 콜! 진짜 이런 기분이 아닌지? 기억하시기 나 여자다 sua 마신창이야? 네? 냄새도 장난이 아닌데 얼마나 마신구 ~~ 나 요즘 너한테 많이 꾸울 whiskey 울 수 있어 우울할 땐 그게 최고라고 나 난 돼있어 강세야 난 정말 괜찮아 난 정말 괜찮아 행정은 뒤에 날 버리는 게 아니야 2회의 전까지 부딪혀진 살일지 내가 불려줘 내가 불려줘 내가 뒤집다 뭐 한 번 행일거야 생각한 말이잖아요 내가 죽고 싶어 너 원래도 잘 챙기는 섬세한 스타일 아니 근데 너희들은 사이가 좋은 거니? 아니 그냥 모르세요 근데 왜 가진다니? 왜? 네? 제가 친구가 없거든요 제가 제 친구 해주는 거예요 전 불쌍한거죠 너 더 돌기 전에 당장 돌아와 내게 돌아오라고 제발 뭐라구요? 아니 그래 아까 내가 시효를 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끊어 아 나 안 한다고 했어요 아 안 한다고 했잖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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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랩 자 아아 내가요? 진짜 그게 우간이다 우리니까 박수기 밀기나 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